아 담배를 지금 여기서 피우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애 왜왜왜 아 태연장 뭐 먹고 있다고? 그거는 뭐 생일이니까 좀 많이 즐기라고 하세요 형님들 이거 다시 보기 끊을 테니까 잠궈줘 아니 잠글 필요가 없겠구나 술먹방이라 잠방도 아니고 아 구독자 1.5천? 1만 5천인데 아 1,500명인데 이거 구독자를 위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구독자 그 다시 보기 보고 싶은 거 살릴 수 있을 만한 거 카페에다가 그 한 번 더 올려봐 더 풀긴 해야 돼 수닉으로 굿즈? 그니까 이번에 내 굿즈도 그 카페에다 올려서 그 내 굿즈도 디자인 받아가지고 그냥 그냥 드리자 공짜로 구독자들을 위해 드리자 내가 어 구독자를 위한 좀 서운하겠지만 구독자를 위한 굿즈를 줄게 공짜로 그 카페에다 올려봐 뭐 1년 이상 구독자 1년 이상 구독자 1년 이상 구독자 1년 이상 구독자 184 herramient 얼마나 남았지? 굿즈 좀 있잖아, 굿즈. 굿즈 좀 얼마나 있지? 뭐 그 뭐 의상, 옷 같은 거 뭐 또 뭐 얼마나 있지? 지금 그... 드림콘에서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굿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전부 다. 오신 분들. 후두를 좀 더 만들자, 후두. 검은 색깔. 후두를 검은 색깔로 프리 사이즈로 만들자. 그냥 통일. 그냥 뭐 XL, XX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프리 사이즈. 전부 다. 아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팬들을 위해서. 아이 그 정도는 쓸 수 있어. 아이 그 정도는 써도 돼, 형들. 써도 돼. 몇 장 정도 한... 뭐 한 500장? 어, 500장. 500장. 500장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00장 정도 주문해, 추가 주문. 600장 추가 주문해라, 지금 뭐 굿즈 더 필요하니까. 아이 팬들을 위해서 좀 해야지. 남순이. 그러면 티켓값 좀 더 받아 비싸게 해 그래야지. 경쟁자 사라져 좀 보러 가게. 아니 일단 해 보고.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그... 이렇게 한번... 팬들을 위해서 해 보고. 그 다음에... 늘리더라도 늘려야지. 지금부터 뭐... 거기에 수지 타산 맞추려면은 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어... 아 나 많이 벌었잖아. 팬들 때문에. 그니까 내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돈 많이 모았어. 그러니까. 팬 가입이나 하고 말해. 이 씨방 새끼야 무슨. 팬 가입도 안 하고 돈 좀 모으래. 우리는 고마운데. 팬 가입을 해 인마. 그 새끼하고 뭐. 저 웃긴 새끼는. 팬 가입을 해라 한 개라도 인마. 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근데 말은 고맙다. 남순띠. 아니 내가 드림콘을 가고 싶다고 시골색이야. 와 인마. 오면 되잖아. 아니 알아서 할게. 나 돈. 아 이 정도를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이 정도 쓰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돼. 내 인생에 타격이 없는 정도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내가 뭐 팬들을 위해서 뭐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무슨 왜 이러는 거야. 어? 왜 이러는 거야. 그래. 그거. 그거 좀. 시원하게 쓰고 다른 거에 내가. 어? 그 뭐야. 내 그 사리사욕 안 채우는 거가 훨씬 낫지. 그만 좀 해라. 그래. 헛한 데도 안 쓰는 게 낫지. 남준이 한 달에 적어도 사 먹으면 나. 야 이 새끼야. 날조는 하지 마. 이 또라이 새끼야. 적당히 해야지. 무슨 뭐 버는 것만 중요하다. 세금 48%에다가 이 새끼야. 무슨.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법인.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인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돈 얘기는 그만해. 돈 얘기하면 끝도 없어 이건. 돈 얘기하면 끝도 없고. 돈 얘기는 그만 합시다. 예. 팬들을 위해서 600장 그거 해가지고. 700장 정도 하는 게 나아. 할 거면 800장 해. 시원하게. 왜냐면은. 500장 주고 나서 300. 뭐 뭐. 모자르면 또 시켜야 되잖아. 그렇게 큰 금액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에 비해 큰 금액 아니야. 그냥. 내가 그. 쓰는 돈은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에 비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야. 쓰는 거는 크게 쓰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900장만. 800장만 해. 1000장 맞춰. 1000장. 1000장 맞춰. 맞아 그게 맞아. 이제 됐어. 됐어 이제 그만 그만 그만.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그냥. 그냥 불레. 강태. 그만. 임용웅 씨 그. 아이유 그. 임용웅 씨 아이유 씨 그. 팬들을 위한 그런 걸 보고. 나는 팬들한테. 진짜. 받으려고만 한다. 생각이 털었어요. 진짜. 급급 아니지만. 내 급에. 내 급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구독 안에서. 굿즈 못 받는 거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형님. 지랄하고 있네. 뭐 개소리냐고. 구독을 해야지 인마. 7년 본 게 무슨. 고맙긴 한데. 대수도 아니고. 아 그거 1년 구독해 그러면. 한 번 해 그냥 뭐. 등가교환 한다고 생각을 해. 등가교환. 뭐 득을 뭐 득을 취하려고 하면 알아서 해. 그거 뭐 그렇게 됐어 그냥. 7년이면 많이 봤다 근데. 벼슬이긴 하다. 부글. 어쩌라고 난 7년 구독임. 마이크 음질이랑 뭐 이런 거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잘 못 느끼세요? 마이크 제가. 180만 원 주고 샀는데. 몰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생색. 아 생색이 아니라 그냥. 생색보다는 그냥. 알아 알아.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생색인가. 이게 아니야. 좋은 거 샀어. 태연짱님 집에 가서. 이 마이크 하나 샀어. 태연짱 집에 가서. 마이크가 작고 귀여우니까. 이게 이런 게 좀 편하더라고. 이렇게 가까이 대고. 그래서 이거 하나 주문했지. 남필. 형님 합궁 어떠신지요. 잠도 못 자고. 16시 간동 안 할 게 없답니다. 하나에 가까이 대고. 얘기할 거 하나 샀지. 바로 샀지. 별 차이는 없다고? 아니야 차이 있어. 내가 테스트 해봤거든. 스피커 그 수음. 다를 달라. 좋은 건 달라. 진짜 다르더라. 라면 먹고 일어나면은. 얼굴 땡땡 붓고. 그 좀. 이게 좀. 피부가 올라올 거 같아서. 오늘도 피부과 갔다가. 염증 주사 맞았거든. 그래서. 좀 그렇구나. 달라 지금. 귀녹을 거 같아. 형 음질 밑에. 그래. 좋다니까. 잠깐만. 내가 잠깐만. 계산을 때려야 돼. 내가 8시간. 지금. 6시. 7시에 잔다 치지마나? 7시, 8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2시. 2시. 2시. 2시에는 일어야되니까. 안기머리인 마 180만원 마이크로 노래 한 곡 해봐라 기다려 보십시오 아 노래? 노래는 술 먹고 오늘 노래는 좀 그건데 근데 무선 마이크가 훨씬 비싸긴 해 슬픈 초대장 다른가 이거? 이게 다른가 이거? 순순이 씨나? 아 맞다 이거 에코 빼놨지? 어? 들리는데? 아닌데? 안 들리는구나 에코 잠시만 이거 에코를 아! 어? 아 딩고 아니 딩고 말고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에코 넣는게 있어 에코 지금 빠져있거든 이거 에코는 어떻게 넣더라? 얘만 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에코 넣는 부분 아 아 어? 아 빗다 잘려나? 아 아 기분 좋다 오늘 기분 좋게 먹었네 에코 에코가 3,4번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아 아 아 아 모르겠어 이거 에코 에코 어떻게 넣더라 아 맞다 이거다 아 아 아 됐다 됐다 아 맞아 맞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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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너무 큰데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한경일 걸로 해야 된다 순순히 내가 잘 모를 수 있어 아아 아아 내 야민 손으로 온 초대장에 내려간다는 그 안의 이름 오래전에 헤어지던 날 자꾸 내 눈앞에 스쳐 혼자서도 나 서글픈데 수확이 너머로 젖은 네 목소리 그때 왜 널 보내줬냐고 처음부터 널 사랑했다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했다고 그 많은 사연들 다 버려둔 채로 날 떠난 너였잖아 지금 그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누굴 위해 돌아와 아픈 가슴 추억으로 달래며 네 행복을 믿었는데 차라리 차라리 날 다 지워버려 후회하지 않도록 남들처럼 나도 멀리서 나도 멀리서나만 축하하고 싶으니 도움드로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그러면은 제가 이 마이크말고 장비 타일 수 있으니까 핸드바이크 핸드바이크로 다 지워버려 진짜 하고싶은 방송만 한다 술을 처먹으니까 하고싶은 방송한다 진짜 아인 아-아 아-아 다 기억할 만큼 모치지 못한 넌 날 두 번 울리잖아 되돌리기 너무 늦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흔들려 누굴 위해 돌아와 아픈 가슴 추억으로 달래며 네 행복을 믿었는데 차라리 난 다 지워버려 넌 그를 택한 세상에 후회하지 않도록 남들처럼 나도 멀리서나마 축하하고 싶으니 부디 가서 영원해줘 막곡 좋았다 처음이자 막곡 좋았다 그만 노래는 힘들어 이제 머리 아파 잘 준비를 잠잠만 한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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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뒤에 컴퓨터 매니저님들 뒤에 컴퓨터 꺼주세요 컴퓨터 다 끄고 씻고 와야 되겠다 남들처럼 너도 멀리서 나는 순순이분들 섭외가 되겠냐고 나중에 다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올 만에 딩고? 잠깐만 딩고 할 사람 와라 지금 와라 딩고 할 인원 지금 와라 오겠냐? 아니 올 수도 있지 새벽 5시? 아 그딴 게 어딨어 일찍 일어나서 딩고를 할 수는 없잖아 아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안 씻고 와도 돼 금방 씻을 수 있어 그래 카페를 파 печ을 좀 파 볼까 по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스프레 했어? 오늘? 태연의 스페셜 코스프레 그래요 벙개 똥 찬단 지원자? 와 쇼츠.. 와 역시 비타가 개쩔긴 하네 와 비타 40.. 다현아 멘탈이 좀 찢기겠네? 태연이 저래야.. 아우 씨.. 개빡센데? 이거 해주지 얘네 둘이 참 귀엽단 말이야 황크와 펭수 뭐야 이거.. 아임다.. 아.. 얘는 앞머리가 없는 게 나은 거 같아 앞머리 있는 거보다 앞머리 없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얘는 앞머리 없는 것도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앞머리 긴 거 앞머리 긴 거 이게 좀 약간 더 청순한 느낌이야 없는 게 이러면 좀 어려 보이고 이러면 좀 청순.. 아니 근데 누구나한테도 똑같다 나 긴 쭈가 난 거 같아 아.. 확실히 뭐 사전 역할 했나? 아.. 아.. 콘텐츠 대상은? 이 쌀들 뭔데? 이 쌀들 이 쌀들 이렇게 잘 나왔냐? 이 쌀들 왜 이렇게 잘 나왔느냐? 얘들아 그 내 방송을 봐봐 내가 아까 3000명일 때 노래 불러가지고 2600명까지 떨궜어 근데 노래 안 부르니까 다시 찾아놔 노래 많이 하지 마라 나 진짜 이때는 얼굴이 진짜 소멸됐던 거 같아 진짜 이때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포토샵 아니잖아 비율이 이거는 말이 안 돼 말하든 안 말하든 비율이 말이 안 돼 와 근데 아이유 콘서트 진짜 진짜 K파 여왕의 위험이라고 느낀 게 진짜 아이유 와 가수들이 엄청 10만 7천명인가 가고 가수들 뭐 다 왔더라 진짜 킨이야 킨 가디유 이번에 애들 비긴어게인 곡 뭐 하려나 다시 시작하는 마인드로 잘하겠지 와 부회정 회정 강민아 강민아 오늘 복귀한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내일인가? 오늘이니까 내일 복귀한다고 그랬는데 강민아 핸드폰 어딨노 아 여기 있었구나 오늘? 어 잠깐만요 카톡 하나만 할게요 아 그 가수분들 픽스 뭐 이런 거 음 근데 알박씨도 멘탈이 나가지 않았나? 멘탈이 나가지 않았나? 멘탈이 나간 걸로 알고 단두대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나 경화 그 우는 거 한번 봐 보고 싶다 경화 미켓이가 그건 못 봤어 미키씨가 오지게 울렸다는데 너무 불편할 수도 있어 황크리스탄 회장님 7시에 도착하는데 가도 돼요 7시?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자 너무 늦어 너무 늦어 7시는 별명을 몰라서 별명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별명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절반 틀려서 빨리 골라 4번? 3번?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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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많고 지금 뭐 방송하면은 막 천명씩 봐주시고 그러니깐 나가 빨리 나가 나가서 그거 카톡 확인해 어깨올라서 간절한 바디점네 나가려 하시잖아 빨리 나가 기회를 몇 번을 줬는데 계속 못 맞추고 기본적인 거네 어? 여기네 네 여보세요 어디야 황크야 저 집입니다 야 이게 지금 경하 있지 이게 왜 기강을 이렇게 못 잡아? 울어?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경하 일로와 와서 울어 너 일로와 그치 풀켓 와서 울어야지 일로와 뭘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울어? 야 지금 얘 와가지고 폐급짓 하거든? 너가 맞선 이미지 일로와 앉아서 울어 너 맞선 이미지 어? 배운 거 그대로 하네 비열이긴 한데 그래 너 지금 비열이랑 너랑 어쨌든 어? 지금 인턴이 들어왔으면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죄송합니다 아니 와가지고 뭘 잘했다고 울잖아 지금 야 너 울면 다 아니 울면 다 뭐 끝나는 줄 알아? 울면 사회전화 끝나? 어? 왜 울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지 죄송하면 사회전화 끝나니까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아무튼 너네 브론즈 애들 예 얘 지금 계속 며칠째 사람 얼굴 들고 마이크 나한테 울리는 건가? 아 계속 교육 시켜놔라 어 알겠습니다 어 네 네 왜 울어? 나한테 울리네 저긴가? 왜 울어 왜? 왜 울어 왜? 왜 울냐고 저기야 저기 왜 울냐고 왜 울냐고 잘 안 해가지고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웠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하지 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건데 어 열심히는 다 해 다 한다니까 so 넘쳐 등 Deal 먹기 늦은 주변 윤방영어 모르지 애는 아프리카를 보던 애가 아닌데 경하하야 넘쳐 뭘 울지 뭐 다 되는 줄 알아 에이에이에앙에 그래서 어떻게 며칠안에 다 외울 거야? 껴 외우면 내가 사인해줄게 며칠 3일? 이틀 안에 외우면 다시 이거 내가 냈을 때 맞추면 그때 사인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싫어 아니야? 진짜? 맞아? 맞아? 찐이래 찐이래 잘하고 있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겸둥이 생얼은 You've got a friend in me 아 근데 순위권 다시 한 번 봐봐야 되겠다 근데 웬만하면 잘 안 보였는데 순위권.. 애드 하이라이트.. 아 근데 진짜 보고 싶었던 그게 있어 아.. 세상이 뒤집혔다 세상이 뒤집혔다 내가 똥킹이라니 야 트럼피도 못하고 부위도 하도 못했어 트럼피도 못했잖아 나 히어로 왔는데 바보야 커트든 뭐든 계속 질질 끌 순 없어요 저번에 3000개 하고 제가 좀 느낀 것들이 있어서 아 이건.. 이거는 봐야 돼 이건 진짜 질긴 한데..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 녹음도 간질하겠다 아 녹음도 간질하겠다 녹음이 말이 안 돼 나 이유로 갖다가 아.. 오.. 야 사람이 간지야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감동적이게 본 게 물론 다 잘했어 하지만 어 나으리 있네 이 첼로 분이 피아노랑 첼로랑 10월 6일날 하진님 결혼하신대요 드디어 다른 사람 곁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말이 안 된다 조금 어색하지마 다 버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어 다른 사람 찾아가 버린 이 얼굴이 그렇게 밉진 않아 이젠 우리 같은 시간 속은 남처럼 그렇게 걸으면 돼 남은 달아나도 가지 못할 기억 안고 말이 안 돼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도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많은 날들이 아무 의미 없지는 않겠죠 멀어지는 바람처럼 확실히 근데 리허설 때가 더 잘했어 리허설 때 내가 들었거든 내가 리허설 했는데 리허설 때가 훨씬 잘해 부담감이 있나봐 부담감이 있을 거야 부담감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한 기억들은 꿈처럼 그렇게 하는 추억을 담으며 이보다 더 자네 진짜 누구를 담아둬 아마 37남타 diferen지 마Ш크로 버는 우세스 다른 남은 handicap 알 quelle을 lur umas 와우 또 하루가 사라지겠죠 어 잘했네 엄청 떨어지는 잘했네 같은 시간 속에 너 어 잘했네 목 안 좋은데도 이러면 이게 나오는 순간 내 감동 돌려내 내 감동 돌려내 저희도 져야 되겠다 내 감동 형 유튜브에 나흘 이 노래 잘 부른 사람 있잖아 다시 섭외한댐 일로와 여전사 존나 떠니까 주먹에 불 끈 치죠 오 표정이 좋고 지어리 표정 봐 지어리 표정 봐 다 흩어여 냉동 돌려보기 우선 잘했어 진짜 실력이 늘어서 왔어 리허설 때도 잘했어 어? 눌렀는데? 이랬어 다음 이 부분이 좋아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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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put your sad love, cause let's just never die When the war is calling you Can you hear them screaming out your name? Let's just never die They become a part of you Every time you pledge for reaching When the war is calling out your name Begging you to fight Pick yourself up once more Pick yourself up, cause let's just never die Let's just never die When the war is calling you Can you hear them screaming out your name? Let's just never die They become a part of you Every time you pledge for reaching Let's just never die 오, 잘했네! 완전 잘했네! 완전 잘했네! 방 키 높여서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 그건데 잘했네! 잘했네! 표정이나 이런 거 다 좋았네! 통증도 안 된다! 잘했네! 잘했네! 조용히 가고 싶다! 잘했네요! 고생했으면 좋겠다! 진심이 준비되면 레디 큐해주세요. 이거 지리긴 했어. 뭔가 행복해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달라. 넌 나를 믿고 그냥 걸어봐. 위험한 게 재미나잖아. Can't nobody tell you how you do it all. 선택은 너의 몫. 도전을 해봐, 나 해볼까. With a thought from a paradigm. 깊은 맘을 흔들어줘. 잠든 나를 깨워줘. You know I'm so stub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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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가둬까봐, 난 기억을 갖는 너라도. I'm here. You know I'm so stubborn. I know. 이젠 갇혀 준비됐어. 우리 만날 시간. 단둬해졌다면 괜찮아. 솔직하게 보여줘봐. 나랑 갇혀 준비됐어. 이미 알고 했던 거야. 속도 지게 만들지도 마. You better than this. You better than this. 온다, 온다, 온다. 가까운 온다. You are the one. 내의 착한 넌. 이게 어떻게 돼 있지? 내 상상이 모두 실현해줄게. I'm the only one. 너의 인상여. 너만 알아야만 나는 그냥 질리니까. 1, 2, 3, 4. 2, 3, 4. 망설이지 말아, good to go. 다 큰 어른들이 하는 대화 1뿐, baby. 조금씩 너를 내게 던져주면 돼. 나 가지려고 하지 않아, 정말로. Can't know about you, how you do it all. 선택은 너의 몹. 지금은 이걸로 더 충분해. 나는 만족해, just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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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이제 끝까지 준비 됐어, 우리 맘의 시간. 달달하셨다면 괜찮아, 솔직하게 보여줘봐. 너만 끝까지 준비 됐어, 이미 얼굴이 예뻐, 너야. 속도 지게 만들지도 마. You better than this, you better than this. 난 누누이 느끼는 건데 테리추 춤 잘 추고 오쭈, 오쭈. 근데 테리추도 넘사긴 했는데 오쭈가 케이팝에서는 춘이 얘가 꿀리지가 않아. 오쭈가 케이팝 이쪽에서는 진짜 꿀리지가 않아.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춤 잘 춰. 진짜 잘 추는 거 같아. 아, 리사 머니 이거 지렸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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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리사 머니. 다 지렸는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얘 빠질 수가 없지. 도원이 개쩔긴 하더라 이거. 네. 얘가 사실 진짜 히어로 같았어. 그니까 약간 히어로 중의 히어로? 이런 느낌? 히어로 위에 히어로? 그니까 얘 카메라를 카메라를 약간 씹어먹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확실히 얘가? 춤도 잘 추지만? 카메라를 진짜 잘 봐 뭐야? 표정이 너무 좋아 욕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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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런게 있어 리허설할 때 모니터링 제가 하잖아요 리허설 하면은 댄스에서 카메라를 도원이랑 퇴근장은 무시할 수가 없어 서라랑 리츄랑 오쭈 카메라를 약간 많이 카메라를 보고 해본 적이 없는지라 경력직은 무시 못하더라고 그래서 도원이랑 테리추래 태은장만 카메라에서 모니터링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 시선처리가 어쩔 수 없지 경험차이니까 근데 기획이 이것도 기획이 오지긴 했어 톰보이 다미의 기획력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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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가 진짜 보석이야 얘도 보석 느낌이야 부수 부르렁 모니터링 음악 노래 배달 동물 음악 학원 영정포 Look at you 난 못 감당해 날 You took off hook 기쁜 컵 like brew Look my toe My accident tattoo I got two drink up now 네가 싫다 해도 좋아 진짜 다비니카 Cranky boy 뭘 그리 징겨나 Do you wanna bump or beat go It's not you I'm not a dog Do you think you can 미친년 이란 말에 What's the love to me 사정없이 가오라고 You lose to me 나란 기장도 따위 내 몸에서 좋아 나도 어림없지 너의 속은 내 남의 향수 난 풀린 바이브 Yeah I'm f**k tomboy Yeah I'll be the tomboy Oh this is my attitude 우와 다비 멋있다 I'm f**k tomboy I said you gotta I'm f**k tomboy I'm f**k tomboy You'll get the song right You'll get what I mean tomboy I'm f**k tomboy Holy jap Holy jap I'm f**k tomboy I'm f**k tomboy I'm f**k tomboy Three, two, one Man or a man Man or a man It't either Man or a man Just me Eyes It's Either Man or a man Man or a man It's Either Man or a man Just me Love andatic Q. 진짜 이 무대 하나 만들라고 조명 감독님 아 조명 감독이래요 로이 아니 조명 그 다음에 그 위에서 3층에서 이제 남길이 태양이 다 이게 엑셀 이거 뭐 봐주면서 그거 하지 부금트로우지 카메라 화면 전환해주지 한 40명이 붙어서 이 무대를 만드는 거야 진짜 개건까지 해봐 그러면 50명 60명이야 이 수니콘 한번 하기 위해서 진짜 다들 고생이 많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건까지 하면 진짜 60명 돼 진짜 60명은 오바 60명 돼요 진짜 말이 안 돼 다 고생들이 많고 진짜 그래서 다 애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되는 거지 편집자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돼 이러면서 또 약간 내 자아 성찰을 하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보는 이상 다 안 볼 수가 없다 한 번씩 다 봐야 되겠다 저게 존나 부담되는 표정인데 아직 배터리가 없다 잠깐만 포토만 박았다 라면 포토만 박았다 라면 그냥 떠나가 그냥 떠나가 너를 사랑했단 말 모두 거짓말이야 지금 가랄 때 그냥 가 난 니가 알던 좋은 사람이 아냐 보잘것없는 한심한 그런 사람이야 잘하긴 하네 이제 너를 또다시 이제 너를 또다시 울릴 수는 없잖아 나 때문에 제발 울지 좀 마 뭔가 애매한다면 잘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해서 많이 힘들었잖아 뭐 하나 잘해준 거 없잖아 이게 나예요 사랑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그댈 떠나 보네 빵훈이는 노래에 진심이라 노래를 너무 잘하려고 해 문제라면 너무 노래를 잘하려고 해 문제라면 너무 노래를 잘하려고 해 제발 지금껏 너를 고생만 시킨 남자니까 너의 가족에게도 떳떳하게 보여줄 멋진 사람 만나기를 바래 정말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해서 많이 힘들었잖아 나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 이게 나예요 사랑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그댈 떠나 보네요 고마워요 이 못난 날 사랑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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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은 사람 만나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잘하기네! 굳이 꼽자면 너무 잘하려고 해서 약간 로봇처럼 느껴지는 그런 건 있어 옛날처럼 그냥 자기 창법대로 삑살이 좀 나도 그냥 호소력 있게 하면 되는데 부담감이 있겠지 물론 나는 안 뛰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잘했어 애매하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 잘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누구 있지? 다 한 번씩 보긴 해야 되겠다 다 한 번씩 보긴 해야 되겠다 다 한 번씩 보긴 한 번 나를 두드리는 feeling 나를 불러내는 calling 얼음풍이 불러버린 그 노래에 담긴 스토리 내가 지금 하나 얘기하면 도연이가 아쉬운 거 얘기하면 도연이가 댄스 가수 했었잖아 노래도 잘하고 댄스도 되니까 녹음 진짜 서유리처럼 나는 그때는 생각 안 났겠지만 도연이가 노래 이런 거 수니콘 때 히어로 이렇게 많이 보여줬잖아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녹음해가지고 댄스도 하면서 약간 히어로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받쳐줄 사람이 있으려나 싶었겠다 근데 이 그림 많이 보여줬어 누군가에게는 dreaming 누군가에겐 believing 어디로도 우린 갈 수 있는 날개를 다 품고 있단걸 길을 잃어버린 feeling 때론 끝도 없는 falling 그럴 때마다 떠올린 그 노래가 해준 story 누군가에게는 dreaming 누군가에겐 believing 처음부터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나였다는걸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래 나는 이 순간에 나를 다시 마주 보려 해 아직은 아니라는 말은 듣지 않을래 날 묶어서 라이브가 말이 안 돼 내 눈 속에서 날 풀어주려 해 I fly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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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그림 단호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높은 곳으로 I fly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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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을 딛지 않은 내 모습으로 I fly away 나의 손 끝으로 그린 꿈이라는 말을 drawing 어느 비에 젖어버린 채로 들면 안돼 starting 무증결에 흥얼거린 멜로디 같은 메모리 희미해져 가는 소중한 걸 나는 다시 떠올린 거야 다쳐본 적이 없는 어느 날의 나처럼 내가 겁을 냈던 모든 걸 나 마주 보려 해 어떤 밤을 지나도 떠오른 태양처럼 날 잡았던 그 모든 곳에 날 떠나려고 해 I fly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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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을 딛지 않은 내 모습으로 I fly away I fly away 아 좀 아쉬워 더 보기가 이거는 확실하게 가야 돼 응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 뭐지 루아처럼 단상 하나 놓고 뭔가 그런 느낌으로 도현이가 갔다면 못했다는 게 아쉬운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눈부신 나래를 했다면 그러면 팬들한테 민심 다 먹고 들어갔을 텐데 눈부신 나래에서 약간 이 구조가 보던 그림일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조금 몰입이 조금 덜 됐다 다음에 또 뭐 이런 일 있으면 생각하고 좀 더 잘 구성해주면 좋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잘했어 근데 아 아 근데 아띠 이거 진짜 잘했는데 그냥 원 오브 카인드 했어도 됐는데 점검 때 근데 그냥 곤조 있게 한 번 딱 가지 어떻게 그 자기가 잘 보여줄 그 그림을 조금 거기서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곡을 바꿔버려서 하루만에 한 거 대견해 안무 저작권 있다고 그랬지 하루만에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말이 안 돼 Can't get it now I don't know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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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asia 너 눈두러 왔어 in my fantasy 버전할 수 없어 나의 gravity In love, in love Can't get it now Hey You're hypnotized You and I In love, in love Can't get it now I don't care and I like it A to Z you're my type Yeah I don't care and I like it A to Z you're my type I don't care and I like it A to Z you're my type I don't care and I like it Hey You're gonna beat my babe Every time you see me Pats a deeper deeper babe Hey Every 시대 반복해 I don't want a love Got to draw to get I don't want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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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당하긴 하네 네 어깨가 너무 올라서 동방신기 그걸 꺼낸 거지 나 진짜 팬채은이 주차 푼 거 한번 보고 싶다 약간 약간 지 약간 전성기 때 그런 느낌으로 춤을 한번 딱 펼칠 수 있는 그거 한번 보고 싶다 창작으로 진짜 그런 그림 팬들 다 궁금해할걸 이 정도면 근데 팬채어는 진짜 보물이긴 해 잘 돼야 돼 다 잘 돼야 되지만 저 정도는 진짜 인정해줘야지 리츄도 안무 잘 따고 창작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 자기의 재능을 여기다 쏟아주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순이형 애들 선곡 참 잘해 이제는 좀 도가 텄지 선곡 근데 아직 아직 부족해 나는 잘 못하지만 아직 부족해 아직 많이 부족해 아직은 많이 부족해 이 아프리카 감성을 잘 아는 사람이 몇 없어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좋아하겠다 이런 거를 아직 애들이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아는데 안 하는 거일 수 있어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알아 지들도 뭘 하면 좋아할지 근데 니즈 아는데 안 하는 거야 유튜브 뭐 쇼츠도 올라왔고 생각하고 무대 남을 것도 생각하고 뭔가 자기 나이대에 그 뭔가 이걸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그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는 거지 뭔지 알아 몸 관리랑 목 관리도 하고 아니 근데 진짜 그건 있어 근데 쇼츠 유행하는 거 유튜브에서 좀 잘 먹혔으면 좋겠다는 거 모르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크게 멀아 안 해 진짜 크게 멀아 안 해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천장만 높았으면 좀 더 좋은 이게 천장이 낮으면 조명을 아무리 세리박아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노래 여기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야 그니까 여기서 소품을 가져와서 다 근데 소품을 놔야 되는데 놓고 뭐하고 세팅하고 막 이런 게 만약에 노래를 공연할 수 있는 그 연습실과 공연 세트장이 있으면은 미리 우리가 토크 칠 때 미리 준비해 놓을 거 아니야 빡빡해 뭔가 스트레스 받고 예전에는 좋게 좋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좋게 좋게 얘기 안 해 야 빨리빨리 해 맨날 3트 4트까지 가잖아 그럼 나는 애들한테 그 순간에 뭐라 하냐면은 짜증내서 미안한데 빨리 좀 하자 빨리 좀 하자 뭐 이거 놓고 저거 뭐 설치하고 너무 많아 그래서 왜냐면은 짜증내고 싶진 않은데 시청자분들이 계속 기다려 3트 4트 5트 이렇게 가면은 이게 라이브에서 기다리기 힘들다고 한 번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 빡세고 이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이제는 이동해야 된다 라고 많이 느꼈지 4호기전 하면은 1층 내방송 하는 데 있고 2층 댄스로 가야 돼 왜냐면은 그 그 다음에 3층은 노래 공연하는 노래 댄스 공연하는 이게 다 닫아 놔야 돼 거기다가 다 그 아까 뭐라 했지 형님들 그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뭐 무슨 뭐 세 글자 뭐였지 지미집 2층에도 지미집하고 3층에도 지미집하면은 돼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그냥 딱 그것만 하면 돼 그냥 텐션만 올리면 돼 여기서 여기서 텐션만 올려주면 돼 스크린까지는 스크린을 안 하는 이유 말해드릴게요 스크린 뒤에다가 배경 그게 집중이 안 돼 오히려 집중이 안 돼 시선이 너무 분산돼서 조명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집중이 안 돼 그걸 하면 시선 뺏겨 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저건 뭐 협찬도 들어왔는데 그거 일부러 안 하겠습니까? 그 뭐 공중파에서는 하잖아 공중파에서 뭐 이게 막 하잖아 근데 공중파는 공중파에요 공중파는 공중파고 여기서는 화질이 좀 뭔가 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집중도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라이브에서는 좀 달라 라이브에서 바닥 스크린? 아니야 바닥 스크린 바닥 스크린? 뭔 말인지 알아 그것도 눈 그러니까 내가 제가 뭐 투자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뭐 좀 시선 많이 빼앗길 만한 거는 안 하고 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천장 높은 데로 가면 바닥 스크린도 나중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천장이 낮은 데 가면 못 하지 지금 여기가 2.5m거든요 여기 사옥이 3.5m는 돼야 돼 3m 이상은 돼야 돼 3m 전체 전체가 그런 건물이 있을까? 찾아봐야죠 우리가 엑셀 하는 건 맞는데 아무튼 제가 그 그러니까 그거를 무대를 그걸로 배경을 하는 것보다 소품으로 주고 뭐인 게 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오케이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와? 아 씨발 너무 안 와? 안 오네 아무도 안 오는구나 있겠냐? 아 그건 맞아 내가 7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나 혼자 잘게 그 유튜브가 좀 남순호가 아니라 7시는 솔직히 좀 많이 늦은 거였고 그 남순호고 나발이고 올 사람은 왔겠지만 아직 안 왔는데 근데 풀이 이제 비시즌이라서 이해해? 나 씻어야 되겠다 얘들아 나 씻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 맞다 나도 되게 너무 그 갈까요? 태은짱 갈까요? 자 오늘 잠깐만 다시 보기 다시 보기를 틀어놓고 갈게 초반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져있지? 다시 보기 최대한 최고의 무대상 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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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몇몇 분들은 오프닝타임 순서는 공격 압!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띄는 거는 너희들한테밖에 없어 내가 띄는 사람한테 띄죠 나 씻고 올게 잠깐만 아 잠깐만 야 그 연고 어디갔어 연고? 연고 있어야 되는데 어? 연고 있어야 돼 아 배그 흐를 그 오긴 왔는데 근데 좀 아 씻어 자긴 자야 될 거 같아 아 아 우리 다 좋지? 그니까 잠깐만 물타기 만들지 말고 잠깐만 이 새끼 상태 좀 보고 일어나서 내가 방송 10시간 했구나 이 새끼는 뭐 그냥 그런 거 하는데? 라? 가서 하시죠 응? 아니 아니 너 회장님 모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쭝땅 뭐야 술 먹은 안녕하십니까 안 먹었나 보네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맥주 한 끼 꼬숲노 꼬숲노 누구든지 이기고 꼬숲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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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은 짱미꺼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저 술 마셨어요 이미 보냈는데요 흐흐흐 저한테 술 냄새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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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니 어차피 우리 치킨내기 그런거 나 하이벌 마셨어 맥주 아니야 담에 하자 담에 하자 담에 하는게 맞아 킬내기 킬내기로 줘줘야 되니까 내기로 꼴 맞아 왜 내 아 씨빨돌 뭐 아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욕 아 들렸어? 아니 뭐 뭐 뭐 왜 근데 물 좀 좀 물 좀 하나만 지금 네 한국인 하자고? 한국인 할래? 아니 니가 먼저 해 응 내기 해 안 끄고 아 어이가 없네 내가 먼저 해? 어 니가 니가 먼저 해 아무데나 아무데나 떨어져 술 많이 먹은 사람 전 그냥 웃음이 해픈 것뿐이에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듀오 킬내기 듀오로 해서 잠시만요 킬내기 아니야 아니야 듀오로 말고 한 파씩 하는게 나 어이가 없네 단파는 운빨이지 아 아 나 어이가 없네 이걸 건드려? 나 보조배터리 하나만 줄래 어이가 없네 이 새끼 나 아무 말도 안 냈습니다 웃었잖아 네네스 남들짝 비웃는데 이거 맞아? 아니 저 원래 술 마시면 웃음이 해파요 아니 안 맞지 비웃는 건 좀 아니지 어이가 없네 오늘의 관점 누가 더 사람처럼 하나 아 그쵸 아 언제 비웃었어요 제가 너무 해 어 땡큐 뭐 어이가 없네 이 새끼 아니 자꾸 조발을 하네 해야지 저는 원래 자동스러집니다 아니라니까요 뭐해 화면도 안 나오고 동시에 안하고 한 명씩 해요? 어 너먼저 해 너먼저 해 어 그 다음 내가 할게 그래야 그게 그래야 좀 그 뭐지 어쩔 수 없어 어이가 없네 이거 컴퓨터로 바꿔야겠다 아 아 여러분 대기방 걸게요 잠깐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미 받아 졌다 이거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가 없네 아 아 아 너무 깜깜한가? 남순은 짝니꺼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이겨도 저도 우린 게이든 럭키비키잖아요 헐 나 근데 너무 오랜만이다 갑자기 떨려 해 해 해 이거 소리 꺼야겠다 단판 킬랙이에요 그러니까 태연장 원코인하고 그다음 저 원코인하고 방송 소리 꺼라 내꺼 산옥으로 해요? 산옥으로 해 산옥으로 무작위맵 가자 무작위 무작위맵 가서 아무데나 떨어져 방송 소리 좀 꺼주실래요? 아 딛고 오라고 딛고 와 딛고 무작이요? 딛고 와 딛고 딛고 무작위 근데 스쿼드밖에 안 되는데? 네? 딛고 딛고 그러면은 산옥으로 가 산옥 딛고 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옥으로 하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산옥으로 하고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기. 네 회장님도 바로 할 거예요? 어 너 먼저 해. 아니 아니 그니까 너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가 할게. 네 거 볼 거야 방송. 그래요? 어. 산옥 솔로. 아 나 떨린다. 뒷꽃 끌게. 네? 꼭 끌게. 네? 어이가 없네. 어떡해. 어디 내리지? 어이가 없네. 나 갑자기 춥네. 진짜. 저 막기 전까지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마이클 타이슨. 하하. 아이 술 마시지 마걸. 아 술도 술도. 나는 술 안 먹어네. 도전. 알았어 도전. 나 킬 못하면 어떡하지? 도전해. 근데. 나중에.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된다. 나중에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제발. 방송상. 내가 마지막이 맞지. 오 깜짝이야. 절수. 아이 깜짝 놀랐네. 사다리 탈까? 뭐냐면. pak. 복킬. 복킬. Además. 4킬 맞죠 형님들? 4킬까지만 하지 국놀이 4킬까지만 인정 확인이요 4킬 맞죠 형님들? 4킬 맞죠? 확인이요 아무데나 내려요? 사다리 안 탄다는 거 보니까 아무 곳이나 내려 어디 가지? 파이팅! 아무 곳이나 그러면 아무 곳? 도전 도전해 아이씨 3창 늦었다 3창 안 갈려 했잖아 아이 파이날도 늦었는데 조졌네 애초에 파이날 갈 생각이었네 아 조졌다 아이 3창 갔어야 했는데 지랄이 마세요 니마 6명? 아 심장 아파 뭘 심장까지 아프고 그래 어지러워 어지러워 파밍하는 꼬라지 봐라 어지러워 프레임 맞냐 이거? 왜 이렇게 프레임이 딸리는 거 같아 나만 어지러워? 말소리 들리죠? 끊어있다 수류탄 날라왔어 어떡해 무서워 수류탄 빵 너무 오랜만이야 나 지금 쫄부야 아 진짜 어? 아 저거 못 같은데? 아닌가? 아 있네 진짜 총 없는 거 같은데 나 총 나 못 본 거 같은데? 이걸 간다고? 빨려준다고? 어 총 먹었다 근데 총 없었네 아까 맞네 아 깜짝이야 어이가 없네 1킬 안전빵 1킬 1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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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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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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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사운드가 2킬 2층인가? 2층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옆집에 있다 시차 단축을 꺼야 되나? 소린데 시차 단축은? 어? 좀 낫다 아 구라핑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좀 낫다 프레임 어 좀 괜찮았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이어폰 이거 소리 헷갈리다 아이 또 왜 그래 그만해 근처 있는데? 어디지? 성태 이어폰 받았잖아 니가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안 나와 나오겠냐? 아 살려줘 니도 안 나오는데 나오겠니? 너무 무서워요 진짜 좀 저 아즈라 처음 껴봤는데요 아즈라 같은 소리가 사운드도 많이 다르긴 하네요 사운드도 많이 다르긴 하네요 아 네 확실히 원컴이라서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네 2컴으로 봐 2컴으로 봐 어 발소리 있다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어 어 집에 옆집에 있다 앞집 아 정 설마 준다고? 아 그러지 아 둘 다 둘 다 머절이죠? 수류탄 그렇게 까면 맞겠니? 아 깜짝이야 벡터도 쓸만해 어 어 야 3명이나 오는 게 어딨어 2명 아니야? 어 3명 2명 2명 어 3명 아 어떡해 무서워 저격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서로 안 싸워? 이러면 약간 잠깐만 얘 아 모르지 바로 앞에 와 이 새끼 뭐야 아 어이없 존나 어이없네 총 한 발도 안 쓰고 뒤지네 하 진짜 어이없네 하나가 더 있는데 2명 더 있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소음기? 아 씨 아 참 어이가 없네 하 충신 같은데 살짝 2킬이면 안전빵인데 아 배린인데 반동 잘 짰는데 배린인데 반동 잘 짰는데 아니 쟤 뭐해 쟤 배린이야 웰칭이 저러고 있어 인마 아 무서워 죽겠네 왜 왜 이렇게 안 나와 너나 나가 너가 너도 안 나가는데 쟤가 나와 그래 나와 어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잖아 완전 개 싸베린이네 아 적당히 해야지 진짜 저걸 저렇게 나온다고? 졸대가리 아니야 저거 하 샵바루는 괜찮네 샵바루는 괜찮네 하 아니 뭐 3킬 갔다가 쫄립니까 5킬 기사님의 아 뭐야 아 잠깐만 뭐야 아니 뭐의 충신이야? 아니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인마 아니 뭐야 아 진짜 적당히 해야지 아 뭐하는데 인마 아니 아 지랄을 하고 어 나이스 아아 아아 태윤아 뭐해 적당히 해라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 사운드라는데 이거 말고 어 아니 왜 저러 아니 왜 저러는데 내려오는 플레이가 쥐가 쥐가 왜 내려와 자리 좋게 잡고 얼척이 없네 아 그만해 적당해 진짜 아 완 아니 아 저 너무 심한데 설마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 죽 빵친다 쟤 찾아가서 아이피 따서 무서워 진짜 나 손이 떨려 아 얘 아 너무 아 배 어 두 명인데 아닌가 어 지금 탔다 아 옥상 올라갔네 이걸 밧소리에 내준다고 어차피 알긴 한다 이게 내 머리 위인데 아 아 그래 머리 위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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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정말 그냥 사슴 사슴이 따로 오네 사슴 벌레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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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 아 너무 착해 깨 깨 깨라구 아 아 손 떨려 어 떨어졌다 어 잠깐만 두 명 아니야? 두 명이네 왜 둘이야? 내가 어찌하니 왜 둘이지? 뭘로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하니 왜 둘이지? 있다 어 바로 앞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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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이다 바깥이다 어 바로 앞이네 바로 앞에 있다 구상 안 빤다고? 포까라 포 우각이라 애가 좋긴 한데 쟤 죽었어? 경 박사야 혹시? 무슨 경 박사가 떴어? 떴으면 바로 어? 아니지 아 저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네 죽었나? 죽었다 어? 뭐야? 나한테 죽지? 아 나쁜 쉘 아 이거 아 잠깐만 저격 존나 많네 이거 죽으라고 이렇게 피도 안 먹.. 아 잠깐만 이거 아 뭐야 아 이건 총도 없고 말이 안 되지 봇이 아니라 이거 아 봇이야? 어이가 없네 그래? 아 오케이 봇에 쫄았어 아 죽이 꼴 된다 돼 내가 한 명이 더 있단 말이지 조졌다 개멀다 5킬 이상 안 하면은 내가 이겨 아 근데 산옥은 변수가 많아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 나 약간 조진 거 같은데? 처음에 잘못 내렸어 잘 내렸어 3킬 잘 딴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너무.. 니가 너 3창 내렸으면 벌써 끝났어 임마 기승전결 없이 끝났어 리드샷? 쏘나? 맞겠냐 이 씨 잠깐만 왜 내리는데 왜 내.. 왜 내리냐고 너 배율 있어 혹시? 한대도 안 맞았는데 임마 혹시 있어? 카오팔 돌아서 빵 죽어라 카오팔 똥 갔어? 아니 뭐 연막을 연막을 깐다고? 뭐야 얘네 이걸 타? 안녕 나 갈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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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판단 좋긴 하네 미안해 아니 쟤 배달음인지 뭐 하는 거야 배달 올라가자마자 뒤시죠? 잠겨서 차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소리를 들려준다? 어머 나 피가 없다 어머어머 뀨다이다 이거 피를 안 갖고 간다고? 대단하다 어머어머 이걸 안 감어? 얘 왜 이리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 목소리가 들리니? 뭐야? 어 머리 아파 아니 보판이네 아아 정.. 아 적당히 너 약 있어? 복킬 끝 복사킬 아 보판이네 아 이거는 다네 안 해 안 해 아 이거 맛있어 보판은 의미 없어 개심하다 진짜 이건 뭐 실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 재미없다 차이가 없나? 차이 없네 나 손 떨려 어떡해 왜 춥지? 나 손 떨려 나 손 떨려 아 보판이네 아 우와 이거 소음기 뭐야? 다음에 제대로 하자 어디 사운드인지 모르겠어 재미없다 태현장 이건 재미없다 다음에 제대로 하자 재미가 없다 이거 보판 밖에 없고 이거 이건 사람이다 저것도 사람이다 저것도 사람이다 위에도 있는데? 근처부터 가야지 저걸 본다고? 누가 있잖아 아닌가? 어 저거 왼쪽에 아닌가? 아 돌이구나 바로 눈 앞에서 죽었네 어 그러네 죽었네 아 얘 채팅창 때문에 죽은 게 안 보이네 이걸 파밍한 방금 내려갔는데 응 내려갔지 봤다 봤다 아 미안해 봤다 잠겼다 잠겼다 끝났다 뭔데? 아니 아 적당히 해야지 아 개판이네 수강 응 죽었죠? 응 수류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1 수류탄 들고 있네 오오오os 오졌다 센스 보성 보드 아니요? 다보까트.. 아니 수류탄을 드나? 보식? 아 어지러워 들겠다 어쩔 수 없이 집 들어가야 되나? 오졌다 집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이 집 아니면 반대집에 있어요 없나? 아 이동 그 위지 우와 에반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 죽어요? 그렇게 가면 안 죽는다고? 에라이 바라비 잘랐나? 도래? 아닌가? 천천히 할게 6킬 보디 써서 쉽긴 해 여보세요? 네 아 진짜 너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봇이 있어가지고 저 6킬이요 아니 그니까 진짜로 이거 봇 없으니까 너 6킬 할게 봇만 딱으로 다녀도 4킬은 무조건 먹어 해야죠 너가 봇이 몇 킬이었는지도 몰라 지금 봇을 확인해보면 너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아닌데요 마이너스 1킬 2킬 될 수도 있어 그럼 넌 4킬이야 일부러 봇 쪽으로 안 갔는데요? 아니 그니까 그 검색해봐야돼 아이디 2명 정도가 보셨고 나머지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시작하세요 그니까 6킬 했으니까 그니까 일단 해보세요 아 그니까 그거는 확실히 보고 가야지 아니 너 진짜 아 나 진짜 지금 새벽에 하면 내가 너 그냥 뛰어넘는다니까 알았어요 일단 하세요 하고 나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같이 아 너 어쩌려고 그래? 뭐가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소원 뭐 빌 줄 알고? 뭘? 소원을 내가 뭐 빌 줄 알아? 모르지? 아 감당 가능해? 난 난 진짜 너 아 몰라 난 너 진짜 알았어요 울지나 말아 울지나 말아 너가 10킬 했으면 내가 아 솔직히 좀 그런데 생각했을텐데 6킬은 보시잖아 알았어요 보킬 확인 좀 해주세요 보킬 네 네? 보킬 확인 좀 해 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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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킬 안 넘었잖아 2명 밖에 없었는데 야 업데이 왜 이러는 거야 보소리 양쪽에서 나도 안 갔어 사람 일부러 사람 중만 갔어요 저 보킬 보킬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원래 이렇게 업데이트가 뭐요? 아니요? 원래 빠르지 않나? 나 지금 2% 엄청 빠른데? 나 3%인데 에? 이게 뭐야 잠깐만 4%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요? 뭐야 나 원래 나 방송을 끄면 된다고 에잉? 오프 너무 느린데? 나 이렇게 느려 보인 어 잠깐만 일시정지 했다 다시 다시 어 6% 나 이렇게 느려 보인 적이 없거든? 업데이트 하면서 아 그거 좀 지나면 금방 돼요 처음에만 느려요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6킬 밖에 못하고 나한테 덤비려고 하는 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래요? 재밌다! 넌 재밌지? 회장님 배그 자주 해요 이런 좀만 게임은 자주 할 수가 없어 미안한데 뭐야 배친자였으면서 야 근데 너무 느린데? 기다리면 돼요 벌써 14%네 아니 딜레이가 잠깐만 이게 내가 5분? 3분? 3분만 기다려보고 너무 늦으면 안 하는 게 맞아 에? 안 하는 게 맞지 너무 늦으면 회장님 아 니 6킬 때문에 내가 아 정신 차려 너보다 내가 잘하는데 무슨 6킬 때문에 회장님 아 진짜 회장님 너무 느리네 에이 왜 그러세요 아래 84%네 무슨 84%야 지금 20%인데 아래아래 업데이트 중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그거 금방 돼요 아 이게 85% 아 이게 맞아? 알았어 알았어 응 그거 금방 돼요 좀 기다리면 돼요 85% 네 방송이 안 봐지는데 제 방송이 왜 안 봐져요? 렉이 너무 심한데 저도 렉이 있긴 해요 근데 왜 그러지? 저는 원컴이라가지고 니 방송만 그러지? 저요? 응 잠깐만 어 나 그냥 다운로드 중에 특히 렉이 심해요 그냥 나 업데이트 중이라 자체가 느린데? 아니 업데이트 중이라서 그래 아 다운받 할 때 원래 그래? 나 처음 알았어 나 이렇게 느려 본 적이 없거든? 응 업데이트 중이라서 너 것도 꺼야 된다 했지? 응 내 것도 방송 꺼야 되겠다 아 넌 다음에 하자 너무 느리다 아 회장님 너 실력 봤어 아니 너무 느리잖아 지금 회장님 아 내가 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느리 느리잖아 진짜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나 딜레이 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나 딜레이 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이거 봐 나 다운렛 걸리네 어쩐지 그냥 나 아니 업데이트 중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나도 그랬는걸? 근데 이 정도로 느릴지는 몰랐는데 근데 회장님도 24시간 중이면 시간 많지 않아요? 아 느리긴 하잖아 내가 업데이트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됐으면 내가 지금 뺄 수가 없지 다음에 해 12% 남았네 무슨 12%가 남아 30.. 62%가 남았는데 아니 바닥 봐요 바닥 바닥에 있는 업데이트 그만해 이제 바닥에 업데이트 이거 업데이트 똑같다니까 지금 어머 짱니 이어서 해도 똑같다니까 제가 그럼 제가 이긴 거네요 기권이니까 아니 상황 무슨 기권이야 상황 봐봐 절대 아니지 아니 기권이지 다음에 다시 해 하다 하지도 않는데 기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아니 나 기권 아니야 나 진짜 기권 아니야 뭘 기권 아니에요 아니 느리잖아 지금 아니 그게 뭐 알바노죠 업데이트 중이면서 말만 할 건데 뭐가 뭐가 상관 있어요 기권이지 이거는 나 여기 딜레이 걸리는 거 별로 안 싫어 별 싫어해 진짜 다음에 하자 업데이트 하고 싹 하자 업데이트 하고 싹 하자 방송은 어떻게 하고 저는 이미 했는데요 전 말 맞네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하나 나 이키오 나는 진짜 배틀그라운드 나 방송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추한 게 아니라 난 진짜 이렇게 오래 걸려본 적이 없어 롤이든 배그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오래 걸려본 적이 없어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니 맞잖아 맞잖아 실무하든가 말도 내가 무슨 오래 걸리는데 어떡해 아직도 50% 남았는데 다음에 활기차에 빡 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 그 불씨가 빡 안 붙는다 왜 이렇게 느려 나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 닥쳐 은장아 나도 이거 나도 이 정도일 줄 몰라 나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느려 본 적 단 한 번도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 나가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 일단 업데이트는 해 놓을게 업데이트는 해 놓을게 업데이트는 해 놓을게 아 나도 이렇게 오늘 시원하게 발라줄라 했는데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근데 이렇게 잠깐만 원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원래 배그 지금 그 대 대규모 업데이트 했습니까 형님들 나 이렇게 오래 걸려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라이엇 라이엇 이런 거 다 꺼봐야 되겠다 일단 다 꺼봐야 됐어 나 이렇게 느려 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 뭐 때문에 이제 아이 적당해 무슨 나락이에요 뭐 8% 남았어 이게 100%가 되면 된다고? 근데 진짜 느리긴 하네 아 진짜 얘도 근데 고집 세다 무슨 골든 리트리버급의 그 성격은 무슨 성격이야 고집 존나게 세고 아 나도 아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너무 느려서 그 흐름이 끊겼단 말이야 다시 해 그럼 태현자 다시 한 판 보여줘 그럼 내가 인정 받을게 리셋하고 다시 그럼 인정하고 받아줄게 뭐 인터넷이 끊겼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나 이긴 적이 없는데 71 리셋하고 다시 아니 강태돼서 보질 못해 그럼 인정할게 딜레이가 걸려 딜레 딜레이가 걸려 딜레이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왜 리스트 타고 한 판인데 강.. 강태를 어떻게 풀지? 강태.. 강태 좀 아 여기 있구나 아 얘도 근데 진짜 고집 세다 여보세요? 리스트 타고다 아니 내가 먼저 할테니까 업데이트 끝나면은 기승전계에 리케 가자 지금도 77%야 기승전계에 어떤 기승 그럼 내가 먼저 할테니까 리셋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해 오케이? 아니 근데 강태 좀 풀어줘요 풀었어 인마 풀었어 방송답게 하자 아니 그리고 저 먼저 하나 해서 도전하고 한 거 안 해 말 많네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되게 말 많네 그냥 흐름 따라간다니까 진짜 안 해 안 해 아직도 81%네 에이 아직도 81% 자야되겠다 아니 근데 너무 느리잖아 형님들 너무 느리잖아 추할 수 있어 추할 수 있는데 흐름따라 딱딱딱 긴장 뻑뻑뻑뻑 해야 되는데 이게 느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데 업데이트에 너무 시간 쏟았어 아 나 방송하는 거지 태연짱한테 다시 물어볼게 태연짱 나 마지막 마지막 전화한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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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내가 먼저 하고 네가 해 알았어요 괜찮아? 알겠어요 흐름이 끊기잖아 흐름이 뭔지 알지 흐름이 왜 끊겨요 이미 저는 했는데 아 아니야 회장님 먼저 해 회장님 한 거 하고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흐름이 끊겨서 그래 나는 빡빡빡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기는 난 이미 했는데 회장님만 하면 되는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번엔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다음 네가 해 더 킬 많이 할 수 있잖아 뭔지 알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회장님 먼저 하고 그럼 내가 할게요 아 그럼 다시 할게 오케이 속아주자 속아주.. 아니 아니 진짜 흐름이 끊겨서는 왜 이러는거야 진짜 다시 업데이트 합니다 그럼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맹세꼬 나는 이렇게 오래 걸려본 적이 없어 방송에서 너무 심해 이게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 게 맞아 이 정도면 나 진짜 나 진짜 이거 하고 컴퓨터 껴딱 켜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컴퓨터가 여기 갑자기 엄청 느린 것 같아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렉이 걸릴 수가 없어 지금 느리니까 제가 업.. 껴딱 켜볼게요 아 나 이거 날라갈 수도 있겠구나 나 이렇게 랩걸리는 거 처음 박은데 나 이렇게 랩걸리는 거 처음 박은데 나 이렇게 랩걸리는 거 처음 박은데 음 아아 아아 아 너무 랩걸린다 근데 진짜 자 이제 다 됐다 이제 봐봐 들어가 볼게 랩 없나 켄 좀 따줘 켄 좀 태현장 태현장 매니저 매니저님 켄 좀 따줘 이게 이런 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용량 많이 먹나보네 원래 배그 처음에 이렇게 안 뜨잖아 뭔가 이 뭔가 뭐 고대 많이 넣은 거 같은데 흐름있게 가자 흐름있게 훈련장 한번 가볼게 랩걸리나 어머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안걸리죠? 안걸리죠? 소리요? 여러분들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나 이거 알 수 없는 거 여기서 꺼낼 오케이 떨리벅 ? 안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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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독소 태은장 도전 질 수 없지 너는 리셋 해준 걸 고마워 해야 될 거야 6킬은 그냥 해 진짜야 보여줄게 6킬은 그냥 해 너보다 내가 100을 해도 훨씬 많이 했는데 아 맞다 나 아 잠깐만 나 지금 잠깐만 다시 해야 돼 이게 한국 서버야 아 어쩐지 아니 안 잡히더라고 아니 안 잡히더라고 그니까 어딨지 기다려 보십시오 네 서버가 다 통합됐어요? 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아 기다려봐 알았으니까 아 도전을 내가 단판인데 무슨 도전 안 하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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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아 근데 허기가 지긴 한다 그것도 맞지 아니 근데 점검이 아 점검 9시 아니 근데 나빠 나빠 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내가 뭐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일부러 내가 아닌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해 아닌 척 하는 거지 뭐 존나 안 잡혀 시가 홍콩으로 했지 홍콩 아 근데 너무 안 잡힌다 흐름이 또 여기서 끊기네 아 아 아니 흐름이 너무 아쉬운데 어 시간 받고 로비 재시작 했고 로비 재시작 한 번 더 했는데 형님들 이걸로 해도 이걸로 해도 그거 이거 솔로 해요? 이걸로 해도? 이걸로 해도 솔로고 이걸로 해도 솔로고 아 솔쿼드 아 근데 시간 너무 끌리긴 하네 시간 너무 끌리긴 한다 진짜 다음에 할까? 태훈 짭? 아니 웃고 있는데 진짜 안 잡혀서 그래 야 뭐 나도 흐름이라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누가 보면 내가 진짜 찐베리인인 줄 알겠어 탁탁하는 맛이 없다 탁탁하는 맛이 아 지금 2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까지만 기다려볼게 3분 공통 통화 탁탁탁 아 여기 좀 빡센데 아 파이나 쪽으로 가야 그 보킬 많이 하지 하나 둘 셋 도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랩이 왜 끼시네? 정말 랩시미야? 랩심한지 나만 물어봐 방송으로 랩심한건데 프레임 괜찮아요? 랩있죠? 어 좀 된거같은데 소리도 안이네 어? 옷같은데? 소리도? 소리도 아니야? 소리도 안이네 소리도 안이네 소리도 안이네 좀 떨려 랩 иск기 상대방 소리를 약이 무리 털 힛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네. 렉이 왜이렇게 심한거 같지? 파밍으로 할게 아니라 이제 잡으러 가야되는데? 두명 떨어진거 같은데?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될 이뚜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하자. 어? 들어가놓고? 아 이뚜기였네. 천천히 하자. 소리나는대로 가자. 보판인데. 아 렉이 정말 심하네. 방송 프레임 많이 끊기나 봐줘 매니저. 포스 4킬로만 확보해야지. 아 이뚜기인데 먹었으면 좋겠네. 아 이뚜기обрad up. 틀렸고? 아 이뚜기пресс. 아 이뚜기. 아 이뚜기. 아 이뚜기. 깜짝이야 이 씨부라 이 새끼야 존버가 있었네 와 나 운 존나 존네 배링해놔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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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선생님 다 나가는것처럼 못먹어야지 키를 넣어버려 아 렉이.. 깎기도 하고.. 아 렉이.. 소리가 많이 났단 말이지? 39명? 아 렉이.. 산후군 변수를.. 막아야된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오는 새끼들을 잡아야돼 어? 일단 자음구 구워야돼 땅콩콩콩콩콩콩콩C 보신 싫어, 겁나 자식 어, 뭐야? 어, 씨X 왜 이렇게 자식? 어, 놀려라, 뭐야? 어? 뭐야? 또라이 아니야? 이게 뭐야? 뭐, 내가 어떻게 죽었어? 핵이래, 아니 이게 어떻게 죽어? 뭐야 이거? 보, 보이신데 이렇게 죽는 거야? 아, 내가 아무리 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내가 좀 많이 해봤는데, 보이시 이래요? 어이가 없네? 야, X스플레이 왜 이러냐, 이거? 와, 근데 존나 어이없네, 와... 잠깐만 저 이거 X스플레이 좀 껐다 켤게요, 지금 아예 X스플레이 지금 나갔거든? 렉이 걸린 이유가 있어, 있어 보여, 잠깐만 방수 안 꺼졌어요? 방수 안 꺼졌어요? 렉이 계속 걸려가지고, 이 프림도 딸리고, 뭐 뭔가... 오류난 거를 말 안 해주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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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형님들 뭐야 이거? 이 새X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닌가? 다른 애인가? 다른 애지? 이건 사랑? 오케이 보산트 죽었다고? 어이가 없네, X리브라 엔엘스 도라에이형 형님 제가 봤을 땐 보이 저격... 아니 보이 저렇게 잘 싸? 좀 올라갔네, 그게... 와 나 어이가 없네? 갑분 그거네? 나 지금 X스플레이 껐다 켰거든? 이제 프레임이 안 딸릴 수 있어 갑분 그거네? 고고고 어이 보이 저렇게 잘 싸? 좀 올라갔네, 그게... 와 나 어이가 없네? 갑분 그거네? 나 지금 X스플레이 껐다 켰거든? 이제 프레임이 안 딸릴 수 있어 갑분 그거네? 고고고 나 지금 X스플레이 껐다 켰거든? 어 보이 저렇게 잘 싸? 아유 좀 올라갔네, 그게... 와 나 어이가 없네? 갑분 그거네? 나 지금 X스플레이 껐다 켰거든? 이제 프레임이 안 딸릴 수 있어 갑분 그거네? 고고고 나 지금 X스플레이 껐다 켰거든? 어 니가 4킬 이상하면 4킬 이상하면 이긴 걸로 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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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 말 안 할게 진짜 니가 4킬 이상하면 4킬 이상하면 이긴 걸로 해 아 X나 어이없네 아 X나 어이없네 와 보산 때 좋네 형님 보시 핵슨 거 같은데 신고 막을까요? 아니다 아 아 근데 렉도 많이 아까 렉 그 프레임 딸렸죠 많이 방송 좀 렉 걸리는 상황에서 했거든 나 어이없네 없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이없네 4킬 해 어 4킬 해 아 근데 야 보초 조이.. 아니 보초이 뭐 있겠어 애? 지금 렉 없어 보이는데 나? 맥스 스플레이 껐다 켜니까 나? X나 깨끗해 보이는데 나 훈련장만 가도 알아 X나 깔끔하다 아닌가? 어 깔끔한데? 프레임? 어 렉 없네 이거지 나 이거지 아까는 X나 렉 걸린 상황에서 했어 어 씨 아냐 어차피 한 거 어차피 한 거 해 해 오케이 오케이 뭐 너 4킬 이상 해? 어차피 리셋 됐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가자 못 떠는 무승 움직여봐 지금 제가 이미 한 번 끝냈는데 깔끔하다 깔끔해 응 깔끔해 도전 은짱아 너도 토 달지 마라 어? 아 그거 뭐 자꾸 토를 다냐 나도 첫 발 렉 있어서 그리고 나는 그리고 지금도 렉 있어 알았어 알았어 원컴이라서 아 사투라 어디 보나 보나 쯉 시키야 새끼야 어디로 가지? 빠이나 한 번 더 갈까? 회장님 빠이나 한 번 갔죠? 나도 빠이나 한 번 더 가야겠다 애들 많이 내리나? 아 근데 일단 보기가 너무 쾌적하다 안전하게? 빠이나 한 번 더 가야지 아 나 근데 이사 오고 나서 여기 인터넷이 1기가가 아닌 거 같아 도전해 도전 도전해 이 개새끼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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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분 한 거 같은데 지금 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아씨 조졌다 사람인데? 뭐야? 오히려 좋아 4킬 이상 따고 좋지 아이고 부드럽다 아이고 아까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레이팅이 높나? 사이가 들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그가 아이고 도전 저의 주말과 도전 주위원장 도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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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끼라기 힘든 건너 조끼도 없는데? 조끼를 먹으면 돼 지금 봇 아니야 근데? 다? 오늘 휘황찬란하게 움직여서 야 봇 존나 세 나 이제 봇사한테 안 깝칠 거야 배그하면 왜 이렇게 도시 왜 이렇게 세? 안 깝칠 거야 안 깝칠 거야 양쪽으로 있네 삼각으로 이제 리스펙트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두들겨 본다 이런 마인드로 더 잘 가고 다 같이 여기 사람 많아 어이구 사람이다 이거 빡센데? 어? 조끼에요 어? 삼조끼다 어? 올라왔는데? 와 봉시네 근데 얘 봇은 왜 이렇게 약한거야? 정신 못 차리고? 나도 복킬을 내가 전판에 삼킬 한거 같은데? 다 못잡았나? 잘 모르겠네 아 던질게 없네 각길 다 봇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혼자 뻘 전쟁을 했고 전쟁을 다 했구만 아 근데 얘네 무서운 척하고 다 보다 아니야? 생각해보면 아 나는 왜 사람이 많은거야 봇이야 은짱아 은짱아 보시야 저거 그런 척이야 건너왔다 이러니까 소리가 잘 안들리네 배그 아 이게 탐방 이걸로 해야 되겠다 살짝 몸먹함이 있네 이거 살짝 몸먹함이 있네 이거 아 이거 무조건 존버해야겠는데? 함부로 움직였다 양각 잡히는데? 이게 뭐야 남은 어려운거 잡히고 오 너무 어려운거 잡힌게 아니라 너가 어렵게 하고 있네 다 보시라니까 은짱아 여패 여러분들은 어우 그 어딨어? 맞은편인가? 너 지금 쉐도우 복싱하는거야 임마 지금 나처럼 다들 얘를 잡았어야 됐는데 다 보시라니까 여기 내리는데 다 봇이야 어떡해 너무 무서운데 나? 아 열받아 나 열받아 나도 열받아 보사한테 대가리 따인 거 나도 열받아 나도 왜 이렇게 열받지? 너만 열받은 게 아니라 나도 열받는다니까 나 핵인 줄 알았는데 ㅈㄴ 잘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좋아 포트 잡으러 간다 그럼 잘 빠져나왔네 딱 삼킬 따고 죽어라 아이씨 사람 있는데? 저 보쉬라니까 임마 또 쫄아했네 죄다 보쉬야 이것도 보쉬야 토맥은 사람이잖아 보쉬야 임마 다 보쉬야 죄다 다 보쉬야 뒤에도 있잖아 다 보시네 와 얘도 보쉬잖아 뒤에서 쏘네 어디서 쐈는데 어디야? 뒤에서 쐈는데 우측 우측 아 죄다 보시네 진짜 지겹다 지겹 아니 내 보스는 왜 이렇게 잘 쏘고 얘 보스는 왜 이렇게 멍청해 이건 보스 아니다 보쉬인가? 그래 원래는 보스 이런 맛인데 아.. 진짜 네? 왜 그래? 네? 이것도 보쉬이다 보쉬 여기 길 멀.. 아니 저건 보스 아닌 거 같은데 저기서 멀리 이렇게까지 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잘 쏘는데 어디야? 못 맞추.. 이게 안.. 이게 저거 반대편이잖아 깨서서 보여 보이질 않네 아 어? 이쪽이야? 저거 보시면 내가 너.. 대가리 보인다 대가리 오 너 피봐 이 친 나 때문에 한번 머리 맞은 거야? 너 지금 나 때문에 그거 일으켰지? 봇도.. 그 뭐야 잘 쏜다는 거? 나만 안 보여? 데이터 나 때문에 쌓았네 우와 에임 미쳤다 쟤 아니 봇 에임핵 미쳤다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 나도 아까 저렇게 죽었다니까 그.. 그 앉아서 피 빨면 될 줄 알고 이 씨 내 머리 언제 이거 뭘 먹고 가야겠다 이리와? 어디야? 아.. 쟤 다 벗이네 봇들이 아주.. 근데 여기..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이제 다 봇 잡았잖아 이제 그 이상 킬 따야지 사람을 잡아야 돼 흐음.. 근데 원래 이 시간에 근데 원래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꼭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이 실력 대결이 아니라 진짜.. 근데 어그가 위험한데? 어? 아이고 야.. 에이아이 잡자고 야 씨.. 드라구다.. 드라.. 보트 드라고 들지 않나? 아이고.. 어? 보트 아닌 거 같은데? 사람 같은데? 같다.. 쟤 사람인데? 어 사.. 사람이다 이걸 내려가? 이걸 내려가? 뭐 이렇게 돌아대.. 뭐.. 이.. 뭐야? 가게 안보여 어디로 빠졌을까? 집으로 갔나? 나름 전략적이긴 하네 차 탔다 아 근데 진짜 밸런스 안맞긴 하다 나랑 하는 꼬락섬이 보니까 그 소리가 안들려 다들 어딨어 아 또 보드 아니야? 뭐 복가의 전쟁이야? 어? 사람인가? 어 사람이네 사람이네 무빙이 다르다 걔네 걔네 연막치네 아이고 아이고 저걸 웅프로 써네 아 이거 좀 무빙 좀 쟨 뭐야 고인물이었어 쟨 무빙 시시 무빙하니까 나 웅프야 그냥 가 응 나 봤다 야 이거 쟤 전략적이네 와우 응 들어가다가 리드샵 맞고 뒤지죠? 나보다 하나 잘하는 건 있는 것 같다 나보다 하나 잘하는 건 있는 것 같다 침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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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전빵으로 봇 죽이고 싶은데 봇이 없어 너 4킬 다 보탰어 이 새끼야 다 4킬 다 그 지금 이제 1킬을 사람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 무슨 개소리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은데 나는? 이제 싸워야 돼 이제 침착하네 아니 난 사람을 죽여서 보수를 하나 더 죽일 수 있거든 사람을 죽여?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죽여? 무슨 사람을 죽인다는 거야? 귀신 뭐냐 너? 어? 아니 근데 배그에 진심인 게 좀 살짝 꼴 받네 하긴 배그 6년 했다니까 얘도 좀 자존심이 있지 이해한다 나도 배진남이었으니까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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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년 했어 6년 나보다 더 오래 했어 아 미치겠네 아 나 떨려 아 미치겠네 아 나 떨려 아 얘는 배그 BJ잖아 배그 BJ였잖아 아 난 잠깐 2년 정도 갈아서 했고 열심히 한 거 같고 2년 정도 아 진짜 나 안전빵이 안전빵으로 잘하네 여기서 일틀만 먹어 움푹 그래 일틀만 먹어라 어 개다 CC무빙하는 야 근데 어? CC무빙? 어 딱 있는데? 아 아 아까 개다 드라고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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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 아 아까는 미친 척 해도 되지만 이제는 미친 척 하면 진짜 나락이야 이건 진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질 줄은 몰랐네 아 어머 보급 있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어드 형님 이제 여자한테도 지십니까 그 아 어 와, 근처인데 보이질 않는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 어이가 없어. 여기 아래에 사람이 있는데. 소음기 어디 갔지? 죽었나? 저도 딱 솔직히 말하면 보다한테 처음 죽어봤어요. 진짜 팩트로. 나 보다한테 진짜 배그하면서 처음 죽어봤어. 진짜 첫 경험이야. 진짜 말이 안 돼. 지긴 졌는데, 어, 진짜 첫 경험 시기당했어. 나 PTSD 생겼어, 이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케이, 나이스. 아, 깜짝이야. 이겼다. 회장님, 저 이겼어요. 뭐, 어쩔 건데 이제. 이겼다. 회장님, 저 이겼어요. 이겼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소원을 말해봐? 일본 가야죠. 1번? 응 싫어요? 1번 언제 가는데? 1번 언제 가는데? 이씨 회장님 시간 있을 때 언제 갈까요? 내가 내가 시간 있을 때? 아니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니 스케줄이 미리 잡혀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 금토일이 없을걸요 회장님? 뭔 금토일이 없어 일요일날 우리 글램핑에다가 금토 지금 피콧파크 월요일이잖아요 뭐가 월요일이야 금토야 26일은 브런지데이에다가 응 금요일날 게임하고 금요일날 밤에 가면 되겠다 잠시만요 13명 구한다는데 13명 토요일이 좋다에 13명 다 됐네 13명 딱 됐는데 토요일날 하면 되겠는데 토요일날? 그럼 토요일날 하고 토요일 월 하면 되겠다 아니 1월날 우리 글램핑 간다고 토요일날 10월 1일날 글램핑?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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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글램핑 브론즈들한테 이제 검사받는거지 3일 전에 10월 1일날이 글램핑이고 29일날 내가 브론즈들한테 연락하는 걸 체크 해놔가지고 응 응 그렇네 네 알았어 네 략할까요? 뭐를 비행기 때문에 해요?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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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가야지 나도 이렇게 질 줄은 몰랐어 그래 가야지 가야지 그럼 토요일 밤에 가요 잠깐만 일요일? 토요일 밤? 아 토요일날 피콧파크 해야 된다니까? 저도 할 건데요 저도 할 건데요 다음날 아침에 가야지 일요일날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아니 일요일 당일치기 갔다 와야지 월요일날 오는 걸로 그러니까 일요일날 월요일 응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너 잘한다 어? 너 잘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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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잘자요 안녕 안녕 진건 진거지 오케이 잘 준비해야 되겠다 SICBO 이 형님 처웃는 거 보니까 왜 우리가 낚인 거 같냐 시오피 아니야 나 뭐라 얘한테 뭐라 할 말이 없어 저거 형님 지금 표정 보니 폐작하신 거 같은데요 아 무슨 폐작을 해 아까 못 봤어? 누가 봐도 폐작을 할 수가 없는 그거였는데 매니는 겹기 졌는데 행복한 남자 박남순 오바하지 마 그건 폐작을 할 수가 없는 그거였어 난 진짜 SNS 판다 이 형 보탄태 징계 지금 더 열받을걸 키키키키 그 상황 단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뭐라 뭐라 뭐 내 마음을 알아? 고란도 아닌데 이런 혜택을 잘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골드들이 안 비비는데 무슨 내가 뭐 가면 뭐 어떻게 해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 아 난 킬러 이런 거 잘 못한다 킬러 이거 일단 근데 잘 준비해야겠어 잘 준비 3DF